안녕하세요. CFFPB입니다. 오늘은 디자인 네오 홍보셋에 있는 기본 조종기로 센서 드론처럼 비행을 해볼 예정인데요. 그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카메라 센서 크기가 1분의 1인치 센서 크기인 만큼 또한 4K 30프레임 밖에 지원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조도 환경에서는 화질이 극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 점을 유의하시고 비행을 하신다면 만족스러운 센서 드론 대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팔로우 기능은 뛰어나지만 사물을 팔로우 할 수 있는 기능이 조금 약하다 보니 그 점도 주의하셔서 비행을 하시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디자인 네오를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